자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 네 방송사가 모두 함께 선정한 두 종목이 일단 있습니다. SK텔레콤을 모두 오늘장의 특징주로 꼽았고요. 그리고 효성 OMB도 역시 방송사사가 모두 오늘장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2구산업과 현재 현대 비엔지스틸, 셀트리온제약, 삼성생명, 에스티밤을 꼽았고요. 한국경제TV는 HMM, CS윈드, LG화학, 네페스, CJ 등을 꼽았습니다. 매일경제TV는 역시 셀트리온, 효성, 금오석유, 카카오게임즈, 한익스프레스를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MTN은 삼형철강, STX중공업, 한국카본, CMC젠 등을 특징주로 선정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송사사에서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과 효성 OMB가 일단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공매도와 관련이 직접적인 있는 종목,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규치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거론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공매도 얘기 끊임없이 나오면서 관련이 있든 없든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차영주 소장님께서 꼽아주신 특징주, 오전장을 달군 특징주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셨어요? 아무래도 SK텔레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모든 방송사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사주, 2주 6천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사주를 단순하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EPS를 줄인다고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다시 내놓으면 그만큼 EPS가 떨어지나요? 그런 논리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 단지 소각을 하게 되면 EPS가 증가하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SK텔레콤이 약 발행 주식의 10.8%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을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규모고요. 따라서 그러면 SK텔레콤이 자사주가 10.8%에서 1.1%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발행 주식의 10% 가까이를 소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EPS가 약 10분의 1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주가 부분보다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승 요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게 현재 지금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격으로 인적 분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을 SK그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 SK텔레콤과 더불어서 주 SK도 장중 한때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 SK텔레콤이 그전에는 통신회사로서 그냥 머무르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지주회사격이 된다면 다양한 회사에 대한 M&A가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 다각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과거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 더불어서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답답하다.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새롭게 SK그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사사에서 모두 특징지로 꼽았던 SK텔레콤에 대한 깔끔한 정리 우리 차경주 소장님께 들었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셀트리온 차트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룹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조금 상황이 어제 오늘 정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를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안심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19 자가검진 진단키트에 대한 것들을 시각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좀 불안정한 모습들 우리가 좀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낙폭 대비해서 오늘 오른폭이 적기 때문에 과연 오늘에 올라가는 것이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어제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다시 재차 하락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냉정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기업명을 보고 차트를 보시면 다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니 셀트리온 주가가 좀 올라가졌으면 하는 시각으로 보면 냉정한 판단이 안 돼요. 셀트리온의 이름을 지우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보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셀트리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차트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냉정한 차트에 대한 판단인데 아쉽게도 일단 차트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럴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점 매수 관점이 아니라 고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향배에 따라서 내일 이제 쉬죠. 목요일날 향배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두 번째 특징주를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차트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해구로 떠오른 효성그룹주 효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천억이 달할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단위 효성 TNC, 첨단 소재, 효성 화학까지 전반적인 계열사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슈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심에 효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효성뿐만이 아니라 SK라든지 LG, 한화 이런 그룹들이 지배구조 관련된 개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앞서 앵커캐스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치주냐 성장주의 논란에 갇혀있기보다는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처럼 움직여야 될 주식에 대해서 선춤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의 계열사들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고 주가도 다 올라가고 오늘 효성 O&B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주사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차영주 소장님은 늘 삼성 지배구조나 이런 것도 언급하시면서 호텔실라도 언급을 해주셨죠, 전에.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효성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기로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주식 공장에서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프로그램에서 다음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